롤랑스 트랙 2,800원? 맞나? 한번 리뷰해보고 싶었어 그럼 뭐가 나올까? 짠! 비닐 까기 힘들었어 뭐가 나올까? 고양이 나왔으면 했는데 제발 아, 미워줘 고양이 나왔으면 했는데 딱 고양이 나왔어, 대박 원하는 거 나왔다 아, 행복하네 거기에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지 귀여워 저는 너무 리뷰하고 싶었는데 5,000원 밑 사이즈일 줄 알았는데 글지도 않더라고 2,800원인가? 그래서 샀어 롤랑스 트랙이고 보시면 상어 딸기 개구리 뭐라꼬 뭐라꼬 귀엽다 레몬 고양이 고양이 너무 귀여워 원하던 분에 나왔더라구요 그리고 펭귄 사탕 노랑꽃 천사 아이스크림 마시멜로드인데 이 10주종 중에 저는 솔직히 고양이랑 마시멜로드는 다 별로였거든요 이거 원했는데 다행히 롤랑이가 고양이가 나아져가지고 젤리는 항상 들어있는 사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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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으이 필요없어 근데 고양이가 생각보다 약간 얼굴이 못새네요 그리고 노동작에다가 고양이 발 젤리 너무 귀엽죠 롱젤리까지 대박 원하는 거 처음 바로 키우는 거 처음에 한 거 같은데 시크릿 크러쉬인가? 장난감할 때 빼고 한번 이것도 작은 버전이라 큰 게 아니었거든요 비닐 있나? 비닐 있으면 뜯어버리지 비닐 비닐 제가 소를 먹어서 혀가 꼬였어요 신될땐 솔로 단내자 에휴 회식해가지고 이 세상 인간 세상 인간만 사 돈도 모아야 되는데 관입이라도 내야 되니까 다음 달 또 어쩌나 버전 스트레스 아침에 출근하는데 큰오빠가 잔소리해가지고 뭐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냥젤리 제니제니 냥젤리 비닐이 있긴 있네요 아 마스크 스트랩 겁나 귀여워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여기다 이제 여러 개 달면 또 나만의 마스크 스트랩이 되는데 여러 개 달면 또 무거워지니까 또 달기가 힘들잖아요? 그래서 이거는 마스크 스트랩을 쓰려고 근데 이게 마스크 스트랩 안 써도 다른 거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맘에 듭니다 체인하고 따로 빼서 목걸이 만들어도 돼 뭐 솔직히 이거 마스크 스트랩하고 안 써도 돼 키링만 빼서 뭐 모자재 만들어서 귀치로 만들어도 되고 마음에 듭니다 근데 아크레이끼리 이거 이게 천원 천원에서 이천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800원이라 생각하면 아깝지도 않지 만족합니다 저는 마스크에 하고 다닐래요 변형하긴 귀찮습니다 이거 되게 안 열리더라구요 일단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